우리 경기 이대교구 사역자 조장 여러분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대면으로 볼 수 없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시공관을 처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영적 흐름을 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역보고마 또 이삼질의 보고마 또 오천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축복 안에 저와 여러분이 계신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인생 캠프 속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절대가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앞에 참된 보금에 증인된 자리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날마다 성령에 충만한 새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절대가치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다같이 믿음에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아멘 우리 안에 있어서 최고의 참된 보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닫고 풀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단위 목사님께서 강단에 이렇게 주의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무실론자였던 이체가 내가 이렇게 믿지 않았던 그 원인 중에서 한 가지가 그들의 생활 속에서 기쁨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말을 여러분들도 들었을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불신자가 보면서도 기쁨이 없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와 똑같은 삶 속에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 보금의 답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불신자들에게 사익자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창세 전에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모든 문제를 다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 안에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곳에 잡히고 그곳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좌의 축복을 누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좌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보좌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이 보좌의 축복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면서 성사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끌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 역사, 인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계통 속에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또 눈에 보이도록 역사와 증거들도 활약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속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안에서의 최고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보좌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는 바로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숨은 동기들 우리 안에 또 눈에 보여지는 현실 앞에서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과 사건들 우리에게는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성사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에게 보여지는 것 나에게 지금 닥쳐있는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 내가 직분을 맡아서 나아갈 때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셔서 언약을 이루는 귀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확인시켜 주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들을 빼앗아 갈도록 속에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자신 속에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상태 속에서 영적인 상태 속에서 나도 모르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이러한 부분들 잡혀있는 이런 부분들 복은 모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알기 이전에 우리가 형성되어 왔던 모든 것들 복음을 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러한 뿌리 체질들 그러면서 사단이 지금까지도 열두 가지 문제 속에서 잡으면서 이런 전략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상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집중하면서 올인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사행 마치고 집에 이렇게 딱 갔는데 동생이 이렇게 영화를 하나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깐 한 5분 10분 잠깐 이렇게 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인권운동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걸려서 감옥의 현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 현장에서 이제 한 사람은 12년 한 사람은 7년인가 이렇게 이제 받아서 살고 있는데 이제 정치범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사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까를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방에 있는 철장 자기 각방을 쓰면서 자기 방 안에 있는 철장 철장 안에 또 문을 또 이렇게 닫는 이렇게 두 개의 문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평생 동안 이런 감옥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때부터 생각하고 집중한 게 뭐였냐면 열쇠 구멍 이렇게 열쇠 감옥 자기를 잡고 있는 이 열쇠 구멍을 향해서 계속해서 집중을 하더라고요 집중을 하더니 이 집중 안에 이렇게 깨어있어서 종이로 이렇게 종이로 여기를 이렇게 구멍의 사이즈를 재고 구멍의 사이즈를 재면서 제수들이 나갈 때마다 자기들이 밥을 먹으러 갈 때나 이렇게 아침에 점검을 받으러 갈 때마다 열쇠를 차고 있는 그 감독들의 그 열쇠를 계속해서 집중해서 집중해서 날마다 날마다 집중해서 이 보면서 나무를 가지고 이걸 열쇠 구멍을 이제 맞추기 시작하더라고요 설계하고 맞추고 해서 열 개 열 개 열두 개 그 감옥의 문을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래서 영국 런던에 이렇게 망명을 해가지고 이제 하다가 이제 만델레 대통령이 왔을 때 이제 완전히 신분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이런 이제 실화의 사회적인 내용인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어떻게 생각됐냐 아 그렇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근원적인 근무적인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되어졌고 우리 안에 보사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지금도 역사를 하시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경제적인 문제와 사건에 질병의 문제와 사건에 또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문제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통하여서 놓쳐버리고 그 환경에 메어서 생각이 잡히고 그리고 시간이 잡히고 마음이 잡히고 그러면서 있을 때 어디에 집중을 할 거냐 그리스도께로 오직 집중을 할 때 이 그리스도 안에 집중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겠구나 하나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리스도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께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단 5분이라도 단 1분이라도 강단의 말씀을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 또 본부 흐름의 말씀 기도 수첩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보좌의 축복을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누렸던 이 보좌의 축복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의 택한 그릇이다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붙잡고 어디에 집중을 했냐 오직 그리스도 안에 보고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을 보면 바울이 늘 고백한 게 뭐예요 항상 내가 기도하며 항상 내 기도 속에 항상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막다치는 상황 모든 것을 기도로 하지만 보좌의 축복이신 예수 크리스도의 언약 안에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의 심령 바울의 영적인 세계 속에 또 바울이 가는 현장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지역지역에 또 만나지는 사람 임금을 만나던 유대인들을 만나던 이방인들을 만나던 누구를 만나던 그 현장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심을 날마다 바울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나아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고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이 사인을 받고 나아갔을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은 정말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응답도 누리게 하시면서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귀신에게 잡혀있는 그 귀신 들려서 있는 그 여자를 치유하고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가 떠나감으로 인하여 왔던 부분이 뭐냐 오히려 이 감옥이라는 빌리포 이 감옥이라는 환경 사도행정 16장 이 감옥 환경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고발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 그런데 이곳에서도 했던 게 뭐냐 바울은 날마다 복음 속에 개인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감옥이라는 환경도 침범하지 못할 정도로 바울은 뭐에 집중했냐 바로 하늘 배경 보좌의 축복 기도와 찬양 속에 신라와 함께 집중하였을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냐 성경에 보니까 갇혀있던 여기에 옥문이 열려지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려지고 그러면서 메어있던 모든 것들이 열어지고 제수들에게도 열어지면서 그들이 들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제가 이렇게 우리 송도님들 전화신방하고 이렇게 우리 전사님들 통화여서 들으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가지 또 산업의 문도 닫으시고 또 새로운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하나님 세계보금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직분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데 여러가지의 또 교통사고를 비롯하여서 또 질병의 문제로 또 가정의 또 여러가지 문제들 속에 보이지 않 또 보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정말 감옥 속에 감옥같이 답답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코로나가 경제가 우리를 이렇게 영적인 이런 감옥 속에 우리를 얼궈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또 문을 여시고 이끌어 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이 축복을 누리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옥토가 움직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이맘으로 옥토가 보여주는 역사를 하나님은 또 체험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모인 메인 모든 것들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 제수 안에 있는 메여있는 모든 것이 풀려지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권세 닿고 풀려지는 이 역사가 실질적인 이 감옥의 환경 속에서도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면서 다 듣더라 그들이 찬성하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이 기도하는 소리를 다 듣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하시는 이 바울을 신라를 역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감옥이라는 이 철저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환경 속에 집어넣으셔서 다시 한번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면서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한 사람 바로 영혼 구원 가문 보구마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간수장애를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구원 여러분이 막다쳐있는 그 상황 그 문제는 바로 하늘 배경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만의 축복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7회극기 14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그 피를 바른 날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는 날 예굽에서 이렇게 빠져나왔죠 빠져나와서 인간의 의무를 할 수 없는 절대 그 불가능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피바른 날 절대 가능으로 바꿔주셨잖아요 바꿔주셔서 가는데 예굽에 그 바로가 온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요 뒤쫓아가는데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가서 한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는 밤도 밝게 비춰주셔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언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 애굽의 군대 이 군대는 구름과 흑암이 덮어버려서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 그렇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분에 따라서 이걸 나아가는 사역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계보금화의 언약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그걸 진행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앞서 보내주신 사자가 저와 여러분의 앞서서 인도하고 지키고 또 필요할 때는 뒤로 가서도 역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 하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팀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사역자들 우리 지역장들과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역자 이 조장 이 팀들이 모여서 무얼 할 거냐 다쳐져 있고 정말 어떻게 인간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집중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사역자인 조장들은 목회자와 또 하나가 되어지고 교육자와 하나가 되어지고 지역장과 하나가 되어져서 영적인 한 흐름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참된 복음의 한 흐름을 타야 됩니다 자꾸 흐름을 방해한다 그러면 끊어버리셔야 돼요 교회에서나 지역 안에서나 틀린 말 복음 이해의 것들은 다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는 다 우리의 생각이 들어 있고 보여지는 것들이 들어 있고 내 관심사로 들어 있기 때문에 틀린 말 이 틀린 말이 바로 무엇을 신겨주냐 각인을 신겨주거든요 틀린 말이 각인시켜줘요 남의 말 하지 마시고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신 언약의 말씀만 복음의 말씀만 오늘도 성냥께서 인도하시는 그 역사 하시는 그 말씀만을 손포되어질 때 그게 각인되어지고 끝까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흐름을 탈 수 있습니다 영혼 속에 잘못하면 상처로 각인을 심어주고 비난으로 정제의식으로 불평과 원망으로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유집회 때 유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사람 말에 감동받아서 전화까지 하면서 남을 비난하고 잘못되고 나 보기에 안 되어지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신겨주고 또 찾아가서 전달까지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그리고 복음만 가서 전하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스도로 집중할 때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풀리고 또 묶는 그런 모든 축복들을 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뭘 또 허락해 주셨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여러분들의 배경을 날마다 확인해라 여러분들의 배경은 어떤 배경에 있냐 하나님의 절대 배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배경 바로 그리스도인 삼조주를 이미 끝내신 바로 그리스도 삼조주가 뭐예요 사탄 그러면서 우리에게 늘 재앙 그 지옥 배경을 완전히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삼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이 사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게 해서 마귀의 이를 멸하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지옥의 배경과 그리고 이 흑암의 권세 모든 것을 꺾어버리셨고 멸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밴 가정과의 모든 온세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의 모든 조절을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인 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모든 감의 조지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 가운데 증인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사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바로 무엇이냐 참된 응답 입니다 참된 응답 참된 응답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위드 인만 온레스 바울이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고 감옥에 갔을 때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의 응답과 응답 안 오는 것은 우리의 개인에게 생각하는 그런 응답 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여러분들은 문제 속에 있어도 괜찮고 문제가 없어도 괜찮고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미 응답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원 전부터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용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참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이 절대의 배경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절대의 배경을 놓치지 않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절대 시간표를 날마다 하나님 누리게 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사도행정 2장에 있는 그 사도행정 1장 14절에 있는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핍박과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의 언약을 잡고 오히려 집중 기도로 언약의 말씀을 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15개의 나라와 그리고 개인 3천명의 제자들이 일어난 거 우리 사육자들에게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면 언약의 말씀 잡고 집중 기도로 보금의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주시는 연약의 말씀의 입을 크게 열어서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 축복들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누려야 되는데 어디서 누릴 것이냐 어디에서 이 연약의 말씀을 각인시킬 것이냐 하나님은 이 축복의 보좌를 누릴 수 있는 그 장소 장소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바로 교회 입니다 교회 안에서 뭘 통하여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각인을 시키시면서 뭐하기로 오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의 종을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2, 3, 7 현장까지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절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속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강단 또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작 16절에 나온 것처럼 영적인 성전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성전이 영적 교회가 바로 나 그래서 내 안에 이 언약의 말씀이 날마다 신겨졌을 때 그게 각의 뿌리 체질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세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역을 살리라고 우리 교구를 살리라고 주신 이 직분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또 전도 후대 이걸 생각하고 이걸 묵상하지 않다면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서 어디에서 집에서 이앗 묵상 묵상 묵상할 때 받은 말씀을 집중으로 나에게 주시는 귀한 언약의 말씀으로 받고 혼자 묵상 정시 기도 정시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에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24시 25시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속지만 않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획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것 또 여러분들이 닥쳐있는 상황 속에서 속지 아니하고 기도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면서 나아갈 때 이렇게 한 축복들이 임하여지고 지금도 역사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창세기 37장에 보면 늘 요셉이 39장에 39장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요셉과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노예 생활에 있어도 괜찮았고 감옥 생활에도 있어도 괜찮고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그 어떠한 것도 요셉을 무너뜨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찬성을 부를 때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늘 이렇게 찬양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어도 문제 가운데 있어도 정말 감옥의 현장 속에 있다 할지라도 노예가 되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그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난다 이렇게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개 결국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성치 안에 쓰임 받는 기한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10편 23편 다이뚜 1절에서부터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이미 결론내 날마다 날마다 양을 치던 내가 사울에 쫓겨다니던 내가 집이 있던 없던 내가 지금 죽음 앞에서 오늘 갈지 내일 갈지 순간순간 모르는 쫓겨가는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날마다 보좌의 축복을 누려서 강성한 자가 되어졌고 여호와께서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지혜로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게 되어주고 망군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니 다시 점점 강성한 자가 되어졌다 그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또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참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이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야고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이미 택함을 받았거든요 근데 택함을 받은 이 야고비 엄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깨를 내서 형을 속이고 해서 장작권을 이렇게 취하고 그로 인하여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지잖아요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때까지 맹에도 이 야고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지 몰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이렇게까지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 얻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직분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평생 여러분의 가문과 그 후대와 그 후대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의 언약 이렇게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영원토로 함께 하면서 떠나지 않는다 라는 이 언약의 말씀 아민이시죠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즉복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즉복을 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사익자인 여러분은 보좌의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제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속에 정말 질병과 문제와 모든 환경 속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나 이런 나를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의 역사로 참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나에게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절대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도 만들어 가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예체질 잘못된 예각이 가문으로부터 왔던 창세기 3장으로부터 왔던 우리의 모든 재앙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그 크리스도 언약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그러면서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미 주신 거 하늘 보좌의 배경 속에 하나님 전의 신과 권세를 가지고 내가 밟는 것마다 내게 주신 라고 약속하신 이 세계보고마 237의 언약 속에 들어가면서 전세계의 오천 정족을 향하여 가까이에 뭐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역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구역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라 하는 곳 현장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거 지금 가라고 하시는 게 여러분의 주시는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그 동네에 제자들을 둘씩 보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구역 경기 이대교구 인천과 김포와 부천 이 지역에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구역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 그러면 여러분의 직장과 그리고 산업의 현장과 만나지는 그 모든 그 만남의 현장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내가 밟는 땅마다 내가 내게 줄이라 노우수아에게도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밟는 것을 내게 줄이라 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냐 여러분들은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여러분들은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왕 같은 그리고 제사장 고루칸 나라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현장에 그 가정과 직분과 사역과 구역의 모든 곳에 이 세 가지의 직분 예수 크리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의 직분 가지고 뭘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들은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왕 모든 사단의 조제 권세를 꺾으신 이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개인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전도자의 사명함 그러면서 뭐하냐 이 개인을 만남으로 보금이 들어가고 생명사람으로 가문의 가문의 배경이 바뀌어지는 바꾸는 전도자로 그리고 세 번째 지역의 영적 흐름 영적 흐름을 바꾸는 바로 이렇게 전도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지역의 영적 개인과 가문과 지역과 전세계에 있는 이 영적 흐름 창세기 3장 6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현장의 12가지 제안 가운데 늘 우리에게 잡혀있는 이 영적 세계를 여러분들이 먼저 찾고 누리고 체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개인의 운명과 가문의 배경과 영적 세계를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생명을 살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증거하는 우리 모든 사육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심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인마누엘 위드 온네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온전하게 우리 사역자 조장들이 먼저 누려서 이 누림을 가지고 현장을 품고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이 그리스의 영예신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여서 모든 허감을 꺾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밟는 현장 현장마다 구원 밖으로 작전된 귀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개인의 운명을 바꾸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문의 배경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전도자인 우리 사육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지역의 흐름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전세계의 아버지 하나는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오늘도 보좌의 축복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크리스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